제주도 의회가 민선 8개의 도정에 대한 도정 질문을 오늘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첫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행정에 대해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승식 교육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가 지났고, 또 교육행정을 견제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원으로서 지금의 어떤 교육행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금 뭐 김광수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가 100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평가를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강조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럼 지금 도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보십니까? 후보자 시절부터 소통을 전제로 출마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표를 주셔서 당선되셨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켜볼 것은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견제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첫 교육행정 질문이 이어질 텐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질의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제주시라든가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다문화 교육원이라든가 유학교육 전원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교육이 없어서 특수교육원 신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아이비 교육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고규 확진제가 중점적으로 실시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데 계약 초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학생 확진자 수가 좀 늘어서 학부모들 걱정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열 체크,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에는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은 좀 걱정 가운데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지켜보시고 저희들이 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좀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학교 안전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김광수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진단 결과에 맞는 치료 대책을 찾아주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재학력 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견지를 통해서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념을 교육청에서 해주시고요. 평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는 본인 성과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서해를 매긴다든가 다른 방법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얘기입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더라고요. 이게 등교를 했고 전면 등교 이후에 학교폭력이 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코로나 전보다도 늘었고 초등학생이 많고 또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내용의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아이들이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학교 교육청에 특단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협조하고 학부모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히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처리를 학교에서 조사하고 종결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폭대위를 열고 또 재심하는 절차도 이제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절차가 어려운 것이죠.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데 아무튼 대책을 잘 강구해서 어려움 없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광수 교육행정이 출범하고 나서 또 학부모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학교 신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최근에 내놓은 중기학생 배치 계획을 보니까 가칭 서부중학교 개교가 기존 계획보다 3년 정도 늦춰졌더라고요. 2027년으로 연기가 됐고 또 김교육감의 공약에는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이건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기하거나 파기할 게 아니라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전임교육감 시절에 중앙투자 신설을 받았는데 지금 교지 구입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협조해서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도 학교 신설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늦어지면 우리가 2025년부터 중학생 2028년부터는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혹시 학교를 신설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고 신설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애월고가 미술과 함덕고가 음악과의 예술중점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지금 애월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교 변화를 갖고 있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함덕고도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긴 해도요. 그렇지만 예술고를 좀 만들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학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정체성 혼란 때문에 학교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 환경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일부 학교의 지하급식실 문제와 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는 전부 들어가 있고요. 중학교도 제주 중학교만 대지 문제로 지금 안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7개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되는 데는 꼭 필요한 다목적 교실이고 체육관인데 이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도청에서 30% 분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70% 하는데 재정이 좀 지금 여유 있으니까 도청의 지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이렇게 좀 질문에서도 이걸 좀 내가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학생들이라든가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그 지하급식실 문제는? 이건 아주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그 조리 종사원들이 매일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 음식물 같은 그 안전 때문에 지금 거의 다가 좀 완료가 되고 한 세 학교 정도가 남았는데 이 학교들이 반드시 지상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지금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도의회 상임위별로 해외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태풍 북상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비판이 또 컸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좀 유감을 표하고 사전에 예정된 일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초중고등학교의 선진 교육시설도 보고 시스템도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여러 도민들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갔다 왔으니 성과는 내야겠죠? 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육청에 잘 전달하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또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들이 늘 바라보는 것은 학교는 안전해야 되고 학생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안심해야 되고 교사들은 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다 견제하고 독려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